많은 사람들이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학습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오랫동안 너무 느리게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위협이 되려면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고요.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전달하고 싶은 핵심들만 좀 말씀드리려고 가능하면 그림만 잔뜩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한 컨텐츠는 대략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갈략히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 10년간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갈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분야가 진짜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문제들은 풀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서 풀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갈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에 대한 내용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하철 교수님께서 제가 컴퓨터 비전 분야를 연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전은 이렇게 단어 들으면 아시겠지만 시각이랑 관련이 깊은 연구를 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주로 영상이나 비디오나 아니면 시공간에 펼쳐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지능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연구들이 전부 다 비전 분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분야 말고도 대개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머신러닝 분야, 학습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죠. 그리고 비전이 시각과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언어랑 관련된 분야가 있겠죠. 언어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주로 신호 처리, 즉 어쿠스틱한 시그널을 다루는 그런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게 여기 스피치 분야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텍스트, 문서들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사고, 리지닝에 대한 연구를 하는 NLP 분야가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그 외에도 많죠. 로보틱스도 사실 생각하면 범, 인공지능 분야에 속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익스퍼트 시스템들을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플래닝이나 최적화 분야도 사실 인공지능 분야인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소통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할 때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있죠. 시각, 언어, 소리, 이런 각 도메인별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들과 관계된 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머신러닝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 분야에 최근 10년간 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분야인 컴퓨터 비전이 하는 연구가 주로 시각 관련된 연구들이기 때문에 물체인식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단말기나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실제로 물체를 인식해서 거기서 인식된 물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진짜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인식률도 거의 90% 이상 정도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 가시면 여러 가지 진찰도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얻게 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건강이나 아니면 의료 같은 문제들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헬스케어 분야도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저희 학교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화면은 테슬라 자동차의 내부인데 아직 완전히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기능은 거의 다 구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가면 테슬라 자동차가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들을 꽤 볼 수가 있죠. 특정한 구역 내에서. 그리고 로보틱스인데요. 예전에 유튜브 많이 보셨던 분들은 빅톡이라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괴급 내면서 이렇게 산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로봇계 같은 형태의 기계인데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죠. 실제로 스팟이라고 해서 되게 조그맣게 개량이 돼가지고 꽤 많은 산업체에서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몇 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버전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덤블링도 하고 점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분야인데 가장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던 AI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고는 다 아실 것 같고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지루하실 만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컴퓨팅 환경 자체에서 시뮬레이션을 아주 빠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도 잘 정의 돼 있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게임 분야는 외반에선 사람이 이제 컴퓨터랑 대결할 수는 이길 수 없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이게 이미지 제네레이션이라는 우리가 보통 적대적 생성 모델 한글로 번역하자면 이제 그런 AI 모델로 만들어낸 이미지인데요. 잘 보시면 실제 사람이랑 거의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 명은 실제 사람이고요. 한 명은 존재하지 않은 생성해낸 사람입니다. 어느 게 그러면 진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진짜 사람이고요. 왼쪽이 가짜, 페이크가 되겠습니다. 뒤쪽 백그라운드 쪽에 보시면 배경에 보시면 배경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걸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굴만 가지고 보면 엠만해서는 거의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그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트 경매에서 팔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하나로 5억 정도에 팔렸다고 하네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널리 쓰일 정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아래쪽에 잘 보시면 저 구석에 원래 저기 사람의 어떤 사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잘 보시면 저기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미니맥스 업젝티브라고 해서 실제 적대적 생성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주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최근 인공지능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거를 그냥 갈략기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럼 최근에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개념만 갈략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와서에 널릴 수 있는 건지 저희는 그렇게 불러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보통 그냥 컴퓨터 비전이면 컴퓨터 비전 모델 머신러닝이면 머신러닝 모델 아니면 NLP면 NLP 모델이라고 불러왔는데 어쨌든 이게 다 기계죠. 사실 여러분 기계라는 말이랑 컴퓨터라는 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말 알고리즘이라는 말 이게 여러분들 다 다르게 느끼실 텐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코드이고 그게 사실 우리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추상화된 형태의 기계거든요. 실제로 이 알고리즘 분야를 개척했던 그리고 컴퓨팅 분야를 개척했던 아버지들, 세대들 예를 들면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튜링머신이라고 불렀죠. 튜링이 만들어낸 기계. 그런데 기계가 사실 기계가 아니라 그게 그냥 수학적인 어떤 추상화된 형태의 지금으로 보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랑 프로그램은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계처럼 그렸지만 사실상 저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하는 일은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코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딩하는 과정은 우리가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머신을 디자인하는 거죠. 진짜 물리적인 기계를 설계하는 것처럼 보통 프로그래머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AI 기계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어떻게 동작하냐면 당연히 입력을 받으면 출력을 만들어내게끔 설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런 식으로 층 형태로 구조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입력이 위에서 들어오면 입력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특정한 어떤 컴퓨터 어떤 부분이 그걸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개 정도의 레이어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히든 레이어 자체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저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든 레이어 자체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면 그걸 바꾸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값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기계고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AI 모델이고 아웃풋이 이제 저 뒤쪽에 나와 있죠. 자동차냐 아니면 개냐 이걸 출력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입력으로 받는 건 저 앞쪽에서 받는 거고요. 앞에 입력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높이라고 이렇게 뭔가 다이얼 같은 게 달려 있죠. 저게 바로 그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걸 조절하면 출력단이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략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저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게끔 조절을 하는 역할이겠죠. 실제로 저 이렇게 다이얼 같은 거를 사람이 돌리면서 값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게끔 이렇게 튜닝을 해오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발전되면 나중에 학습 모듈이 들어오게 되죠. 즉 이걸 사람이 이렇게 핸드 튜닝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하려면 이게 뭐가 좋고 나쁜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정답이 뭔지 그리고 특정한 입력 데이터와 거기에 해당하는 정답이 뭔지를 보고 그걸 다 맞출 수 있게끔 다이얼을 조절하는 식으로 이걸 튜닝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역할을 해줬던 게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에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최근에 10년 동안 어떤 발전이 이루어왔냐면 아까 보셨던 세계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기계를 깊이 더 깊게 만드는 거죠. 레이어를 쌓아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들이 이렇게 쫙 늘어나서 층층을 이루어서 앞에서 처리한 걸 뒤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처리하고 뒤로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깊게 기계를 만들면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사실 이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개발되면서 이전에 저희가 꿈꿔왔던 그런 비선형 함수 이렇게 층을 쌓으면 비선형 함수가 되는데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층을 쌓으면 좋아지느냐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컴포지셔널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개가 보면 뭐랄까 부분과 전체 조합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사를 만들면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조립할 때 부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죠. 다른 데서 사다 쓰잖아요. 그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 그 부품 만들 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다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만들어낸 회사는 또 따로 있거든요. 사회가 다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대충질을 얽혀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보통 컴포지셔널리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다른 전체의 또 부분이 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이루도록 실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대략적인 구조라서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층이 이렇게 쭉 나와있어 입력이 있으면 층층이 연산을 해서 뒤로 넘겨주는 구조가 되겠고 이게 합성고 신경망이라고 가장 최근에 널릴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죠. 사실 데이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일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적합하게끔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여러 사연들이 연구하고 쓸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게 왜 필요하냐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깊은 모델이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방정식 프로고하셔서 알겠지만 방정식이 제대로 풀리려면 변수의 개수만큼 실제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이게 만약에 너무 데이터가 적으면 답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이미지 내 데이터셋이라는 게 바로 이런 빅데이터를 잘 정제해가지고 실제 연구자들을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아주 혁신적인 시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개수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100만 장 이상의 이미지에다가 거기다 다 레이블을 하는 거죠. 이 물체가 뭐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학습에 쓸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충분히 모아서 연구자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대표적인 프로젝트였고요. 이걸 통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딥러닝 심화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델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딥머신, 깊이 있는 기계 층이 깊은 기계들과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하면서 최근 10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간략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GPU라고 예전에 게이머들 다들 게임 해보셨잖아요. 실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도입을 했기 때문에 또 발전이 이루어져 왔던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팩터들도 많이 있긴 한데 가장 큰 건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거에는 기계가 되게 쉐로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층이 되게 옅었고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도 실제 데이터를 되게 적게 쓰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 기계가 되게 깊어지고 그렇죠. 층이 되게 많아지고 학습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즉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쓰고 학습도 훨씬 더 뭐랄까요 오랫동안 많은 양의 자원을 써서 수행하게 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발전을 보면 본성과 양육이라는 어떤 개념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거죠. 본성과 양육 논쟁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논쟁 역사적인 논쟁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태어나서 양육 교육받고 부모한테 보살핌을 잘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잘 받고 아니면 자기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건지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인공지능 분야 연구는 이런 인공지능 분야 연구는 어떻게 보면 본성을 되게 강조했던 그 부분이 컸던 어떤 상황에서 최근에는 양육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걸 훨씬 더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가능하면 사람의 개입을 줄이면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기계가 학습하게 만드는 구조로 이렇게 발전해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냐면 가능하면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게끔 만드는 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앞으로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도 많죠.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연구자 중에 한 분인 이한 의쿤이라는 뉴욕대 교수죠. 그 다음에 겔일 마커스라고 같은 대학에 있는 이분 아마 유로 그러니까 신경과학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인공지능 연구도 하시고 두 분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유튜브로도 이렇게 다 중계가 되고 했던 논쟁인데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그만큼 연구자들 사이의 이슈라는 얘기겠죠. 어떤 연구자들은 실제 머신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실제 학습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실제 구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가능하면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방향이 있고 이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사실. 이게 끝이 없는 논쟁일 것 같은데요. 사람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때 그걸 잘 전수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모든 지식들이 다 이렇게 명료하게 전수할 수 있게끔 체계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안목적으로만 알고 있지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걸어다니지만 걸어다니는 걸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걸어다닐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는 것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하면 내가 보여주고 보여준다는 건 사실 데이터를 주는 거거든요. 남이 그걸 보고 그냥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본성과 양육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이 있어야 인공지능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메인 파트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는 현재 도대체 인공지능의 상황은 어떤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눈 모양의 기계를 어딘가에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연세가 꽤 드신 분이실 것 같네요. 이게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스테린 큐브로에게 되게 유명한 고전 영화죠.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는데 기여했던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이 머신이 우주선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얘가 말 잘 듣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자율식을 가지게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 게 나오죠.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재미있는 건 눈 모양이에요. 이게 눈밖에 없어. 기계가.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 비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보시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터미네이터죠. 그쵸? 이 영화가 나올 때 시점으로 보면 출연할 때가 아마 이미 지났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80년 내용화인데 아직까지 인공지능 발전이 더디다는 얘기긴 한데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는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 핸드폰 하나에 탑재된 일종의 앱 같은 AI인데 이분이랑 연애하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AI라고 부르는 이 기계들이 이 정도가 되냐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급격하게 발전하긴 했는데 대단히 제한적인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정리하고 돌별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잘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좁다면 그 해당되는 그 태스크 임무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성능을 잘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지금 다다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보다라는 건 항상 비교 대상이 그냥 이런 거죠. 일반적인 사람 이제 그 태스크를 그 인물을 열심히 연마하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인공지능을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약간 아이러니인데 잘 생각해보시면 인간보다 낫다는 거는 사실 누군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답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답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죠. 중요한 건 문제가 잘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잘 정의하려면 문제가 좁아야 되잖아요. 너무 넓으면 저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깔끔하게 정의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학습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많은 인공지능 기계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시면 갑갑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몇 가지는 되게 잘하는데 이걸 좀 벗어나면 반응을 잘 못하는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연구자가 개입해서 개발자가 개입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따로 학습을 시킨다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튜닝을 하는 작업들을 거치지 않으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이전에 원래 학습됐던 그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또 잃어버립니다. 까먹어버려요. 이걸 포게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사실 좀 큰 AI 분야 연구의 이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일반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화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Generalization.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특정 데이터를 쓰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들인데 이 기계가 이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학습할 때 쓰지 않았던 데이터들에 적용해 봤을 때 성능이 좋아야겠죠.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Unseen Data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Unseen 데이터들에 잘 동작해요. 잘 보시면 이미지가 대략 약간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걸 같은 도메인 도메인이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 문제는 도메인이 좀 달라지면 즉 학습할 때 봤던 데이터들이랑 되게 뭔가 좀 많이 다른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게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Unown Dat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되게 다양한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지금 현재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또는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죠. 실제로 특정 도메인 특정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분포가 되게 많이 다른 데이터에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신문기사 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구글에 보통 자동 태깅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거기다가 태깅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흑인 여성분이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고릴라고 태깅을 했다는 거죠. 구글이 그래서 구글이 인종차별한다. 또는 구글 인공지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되게 이슈가 됐던 건데 사실 이거 꼼꼼히 생각해보시면 뭐 인공지능 기계가 인종차별주의자일 리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이게 바로 일반화의 문제죠. 학습할 때 썼던 디스트리비션과 되게 다른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흑인 여성들 분들은 사진을 덜 올리거든요. 다른 백인 여성들이나 아시안계 여성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제 오동작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정의를 못해서 그렇죠. 중요한 건 지능인데 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쓰고 계시고 들어보시고 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능이 뭐냐고 직접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내가 아는 거지 이걸 명수적으로 말로 표현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가 지능인지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매저먼트 그러니까 측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되게 측정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측정 기술이 생기고 그걸 정량화해야 그걸 기반으로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성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발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평가도 못하는 거고 당연히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AI 분야도 사실은 이런 벤치마크라고 부르는 측정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평가해서 서로 연구자들과는 경쟁하고 발전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지능에 대한 문제는 이걸 못하는 거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주관성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데다가 코스트도 되게 높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거 결과 낼 때마다 사람한테 가서 평가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상주해지지 않은 이상 쉽지 않잖아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터미널 대화에서 사람이랑 기계의 주중에 누군지 맞추는 사람이 결국 평가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걸 정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은 코스트가 너무 높고 주관성이 너무 개입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의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튜닝 테스트를 통과하는 머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속이는 튜닝들을 잘 하는 구사하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잘 가지지 않죠. 그래서 왜 힘드냐 하면 정의가 힘들다. unknown task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할 건지 에 대한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맨 아래쪽에 보이는 이게 프랑스 퀄레라고 최근에 구글 연구자가 제안했던 형태 개념인데 저희가 최근에 대학 모두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들은 다 맨 아래층에 속한 일종의 좁은 일반화에 해당되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크가 주어지면 해당 테스크만 풀고 테스크가 바뀌면 풀지 못하는 우리 가야할 길은 이 테스크들을 묶어가지고 이 묶음 중에서 한쪽에 학습하고 나머지 다른 테스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넓은 의미의 일반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서 하나의 모델이 모든 테스크를 다 다룰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정한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죠. 진정한 인공지능. 앞서 보셨던 터미네이터나 하리나 아니면 사만다 같은 물론 이게 바람직한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기로 가기 위한 길이 아직 아직 너무 멀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요. 진짜 AI는 테스크가 들어오면 그 테스크를 봐가지고 이 테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이 스킬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일종의 그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계에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테스크에 대해서 스킬을 배운 습득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기계 사실 진정한 AI이기 때문에 여기 간략히 언급된 것처럼 일종의 스킬 프로그램 제너레이터를 추구하는 게 인공지능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사람들이 꺼내는 이유는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닉 버스트롬, 니콜라스 버스트롬이라는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하면 옆에 보이는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언젠가 인공지능이 사연보다 더 똑똑해지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암울한 전망을 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16년에 위샤벤주어라는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학습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오랫동안 너무 느리게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협이 되려면 너무나 갈 길이 멀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전원 내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실제 앞서서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 보셨던 물체인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이미지들마다 저렇게 바운드 머크스라고 하는데 답을 이렇게 다 사람이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력으로 넣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백만 장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에 쓰이는 이런 어떤 모델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다닐 수 없는 길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툴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냥 공장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문회사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라는 그 사이트는 아시죠. 아마존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미케니컬터 이라는 그 파트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워커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거기다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대신해주는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많은 데이터셋들이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1997년에 실제로 체스머신 인간과 대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되게 유명한 체스 챔피언이 딥블로라는 IBM 머신한테 졌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알파고가 있었고 근데 과거로 돌아가보면 이미 이제 18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그게 그 기계가 바로 미케니컬터이라는 기계인데요. 뒤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걸 재현한 그림인데요. 체스머신입니다. 밑에 기계 장치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계 움직이면서 체스를 둬가지고 사람과 대결하는 건데 이게 18세기에 그 헝가리 쪽 귀족인 캠펠런이라는 귀족이 이걸 고안해가지고 실제로 수뇌공연을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그 체스 내놓으라는 체스 두는 사람들 다 이기고 그리고 여러 왕실을 돌면서 왕과 사람 나폴레옹도 체스를 뒀다고 합니다. 졌어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그거 광고하는 전단지 구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 헝가리랑 오스트리아 쪽에서 돌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수뇌공연이 진행되는데 그때 팜플렛일 겁니다. 메첼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이게 사실은 알고보니까 사기였거든요. 보시면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체스마스터가 들어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기계로 움직이는 식으로 동작했던 거고 이제 이 미케니카 턱 아마존 서비스를 만들 때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마치 자동으로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은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체스마스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스마스터가 이제 빠져나오고 대신에 체스마스터가 어떻게 하면 체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글을 써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놓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쉬워가지고 어린애도 그거 읽어보고 글자만 알면 그대로 따라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체스 게임을 그렇게 동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이걸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더 발전시켜 보면 그 안에 어린애 대신에 어차피 어린애가 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글만 해석해가지고 체스마스터가 움직이는 기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잖아요. 앞에 체스마스터가 했던 거랑 별 차이점이 없죠. 그게 자동화됐다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체스를 하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사실 핵심이죠. 그게 삶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책으로 남아서 기계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이건 기계가 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머신 인공지능 기계라는 걸 볼 때 이걸 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이 책은 책 내용을 잘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져서 뭔가 입력을 주면 해당되는 내용만 보여주는 책인 거죠. 자동으로 하지만 책이에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 기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엔지니어들과 또 개발자들 과학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실제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저자라고 인식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 인공지능 기계는 그리고 사실 또 과거로 돌아가보면 그런 연구나 아니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저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보통 주로 오해하는 이런 인간과 기계의 대결 이라는 이 어떤 프레임 이라는 게 사실 허상에 불과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계나 인공지능 머신이 있을 때 이걸 책으로 보면 그 너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봤을 때 그 책을 읽고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저자를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다시피 사실은 기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체 또는 어떤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책을 쓰는 저자들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잖아요. 문학작품이 점점 더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다시피 그만큼 사람들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 기계들도 훨씬 더 발전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모든 문제를 다 하나의 모델로 푸는 강력한 일반화 기능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의 전망은 아주 밝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많이 연구에 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했던 내용들을 혹시나 잊어버리실까봐 키워드 간략히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이거구요.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구요. 제가 제가 중간에 그 게르마커스랑 이제 이하늘쿤의 논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간략히 보여드렸는데 네. 그 논쟁 내용이 네. 손 교수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인레이트 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그런 사전 정보 이제 그게 중요하고 사실 정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게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네.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에는 나중에 경험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걸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결론 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열린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아니 지금 못하는 건 잘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기계라는 거는 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 데이터 자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이 아웃풋을 만드는데 기여한 시그널이 도대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본 다음에 어떤지 맵을 만들고 다 쫓아가서 찾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사회의 많은 영역들을 다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밝히지 않고 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사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걸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 오픈한다면 저희가 다 합의해 가지고 그 체계를 만들면 되거든요. 사실 법 체계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코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해당되면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걸 좀 더 치밀하게 가져간 형태로 만든다면 훨씬 더 투명한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잘 보안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게 잘 공유가 돼야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리소스만 투여하고 연구만 한다면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사회의 어떤 일각에서 그냥 기계가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해는 가긴 하지만 뭐 많은 면들은 또 바로잡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뭐 어떤 기계라는 어떤 주체를 상정하고 가상의 주체 언젠가 그런 주체가 출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을 그렇게 규정짓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드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한문이라는 거는 화하 아니면 물리학 아니면 컴퓨터공학 이렇게 연구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제 기준으로는. 어떤 아이디얼이 있는데 그걸 연구 테마로 잡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잘 못해요.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 컴퓨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들 기계라는 의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 주체성을 뺏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계가 그걸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 근데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저기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난 이제 운전을 못하는 거냐 이런 식의 생각. 그리고 체스 마스터 프로그램이 나오면 난 체스를 두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예전에 운전을 힘들어서 했다면 이제 그냥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앞마당에서 아니면 저도 경기장 빌려가지고 그리고 체스 사실은 뭐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그냥 그게 직업이 됐다면 이제 그냥 취미로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고 인공지능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그거 말고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고 더 창의적인 일들을 그 사람들이 힘들고 지루하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해야될 때가 오늘 와야겠죠. 빨리.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인 많은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네. 확신이 있습니다. 한동안 힘들겠지만 그건 사실 사회가 잘 적응해 나가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은 먼저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망은 되게 밝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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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동력인 건데요. 좀 회의적인 면에 가깝다고 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이건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인데 이 제너라이제이션 자체가 정의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통계적인 그런 학습 이론에 따르면 원래가 저희가 이제 제너라이제이션이 되려면 디스트리비션이 있고 그 디스트리비션과 동일한 어떤 샘플을 갖는 또 다른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학습을 여기서 하면 저기로 임픽크 리스크가 감소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브로드 제너라이제이션 자체는 거기랑 잘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게 가능하게 되면 무언가 다른 게 있어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있냐라는 건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원칙적으로 본다면 사실 브로드 그리고 익스트림 제너라이제이션 자체가 그 성취되기 힘든 거라고 보는 게 맞고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이겠죠. 뭐 나중에 이 부분이 성취가 되고 나면 그게 왜 이게 가능해진 건지 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나와서 제가 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건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 착취 문제가 세계 각지 세계 각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 그 그 그 정치적인 그 그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이하 이안 좋다는 건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받고 있는 문제점이긴 하죠. 요즘에 여기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탄소 배치료가 엄청나요. 이거 뭐 GPT 요즘에 트랜스레이터 머신들 같은 거 보면 하여튼 지구 온도가 아마 최소한은 0.5도 올라갔을 거에요. 제 생각에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그런 수집을 할 때 일어나는 여간 착취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어 이건 사실 연구하는 좀 다른 주제로서 따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이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는 하나 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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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